벤투 안 잘릴까요? 누누도 그렇고 벤투 도 그렇고 그 한준이가 올린 영상을 가지고 우리 손님하고 공연하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이상민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왜 잘라야 되죠? 왜 데리고 왔고 왜 잘라야 되죠? 벤투 를 데리고 온 이유 그 다음에 벤투 를 잘라야 되는 이유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손흥민이 왜 한국 대표팀에 오면 골을 못 넣느냐 EPR에서는 많이 넣는데 벤투 탓이냐 그게 한번 이상민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독이 바뀌어서 팀의 성적이나 전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축구팀의 모든 수준은 평균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창가 방패처럼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거의 핵심은 그건가요? 빌드업? 그런데 빌드업은 현대 축구의 조류가 아니에요 빌드업이 강조가 된 것은 뭐냐면 전방 압박이 상대 팀에 강해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탈출하려는 훈련이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 뿐이지 옛날에도 포올코트 프레싱, 쇼게임을 하든 큰게임을 하든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빌드업을 다 하는데 한국 선수만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못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훈련을 하지 말라 아니면 빌드업을 하지 말고 뻥축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왜냐하면 빌드업을 안 하면 뻥축구 공을 한 번 차내야 되는데 길게 그 공등공은 주인이 없어요 항상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볼의 점유율을 높여가고자 하는 건데 볼의 점유율을 스스로 내주는 행위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특히 이란처럼 장신이 많은 팀과 경기를 곧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비나 아니면 골키퍼에서 골킥 쪽으로 길게 한 방에 전방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 볼의 탈출 확률, 즉 제공권 장악력이 우리나라의 전방 포드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회의적이죠 일단 약팀을 상대로 너무 힘겹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미님 이상미님이 생각하는 약팀인지 레바논이 이상미님이 생각하는 약팀에 해당되는 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20위 챔피언십에서 오른 브랜포드가 강팀들을 잡거나 이렇게 3대3 리버풀 전년도 챔피언십으로 수승팀과 3대3이 동점을 만들었어요 브랜포드는 지난 시즌까지 2브리그에 있었다고 약팀인가요? 리버풀이 못한 건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팀을 약팀으로 보느냐 피파랭킹 때문에? 유럽으로 따지면 조지아급인데 2004년에 그리스가 유로대회를 우승했어요 그리스가 강팀이었나요? 그 당시에도?